하하! 하나 주진다네 여기 없이는 쇼자 안전빵 9배럭 간다 이 터마 아 본명이요? 아 본명이 아니고 닉네임은 설정하셨을걸요? 미니 형이 설정하신거 같은데 안전빵 어 뭐야 쓸려버네 입구 파일런 둘이 같이 잘 안전빵 포로보 두개씩 나오시고 질럿 같이 입구 막아보세요 이거 내가봤때는 위험할수도 있어 삼적어라서 오케이 입구만 사수하면 죽지만 아니면은 괜찮단말이거든 이거는 입구만 질럿 홀드하면은 막을만 할거야 근데 올라간다 링탑으로 어 어 죽됐다 이거 빡센데 잘 싸웠다 생각보다는 소모 잘하긴 했는데 이 정도면은 근데 소모 잘하긴 했는데 이 정도면은 근데 안죽는 감안 나오면 좋거든 생각보다 잘 막았어 우리가 잘 막은거 같은데 상대 레어가 누군가 있을거 같아서 서치 한번 해봐야겠다 아홉시가 노말인거 보니까 두명 발업됐고 그럼 아홉시가 레어거든 아홉시 정찰 한번 해보자고 이렇게 항상 저그가 두명이상 있을때는 누가 발업이 됐고 발업이 안되는지 확인해보세요 그리고 발업이 안된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사람은 태클을 탄거야 뭐 히드라, 럴커, 뮤탈 태클 하나겠죠 아홉시 아홉시 맞지? 색깔이로 Abraham 앗 잡아, 잡아 아 2대 아 이깝이 어쨌든 잘 막아냈기 때문에 괜찮은거 같은데? 포토하고 천천히 실력은 가도 되겠는데? 실력은 한지 가고 아 잠깐만 그만 떼니 카벤 놓으면 빛방울 해놓고요 미리 어 안 돼 이게 빨간 바지다 빨간 바지 보여줘 너의 힘을 1당 100 어 1당 100 근데 노력하면 저 떼겠는데? 5 1 1 1 1 1 1 2 2 여기 천천히 막아봐 자 이렇게 해주고 오케이 위기입니다 지금 자 팀존에 스캔 일단 막아냈죠 이러면은 한번 아니야 주질뻔했는데 뭔가 링이 좀 많이 오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싸늘하다 좀 많은데 여기 가장 뒤지겠는데 안티 막아봐 일꾼으로 막았나 살았고 존나 무섭네 이것이 빨간받이다 빨간받이 날 도와줘 나 죽기싫어 구 구 구 어 9로 가자 9로 아 렉코 또 왔어 아 렉코 빡센데 이제 맞기는 네 자 9로 가죠 9로 아 렉코 그렇게 많아 아 막 힘든데 렉코 이거 이거는 구 가야돼 네 할 수 없네 2 아 렉코 이 맞으니 아 렉코 확인하시겠음 아 너무 힘들다 야 나 빡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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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카데미도 없네 아 그만 좀 해봐 나 힘들어 야 나 좀 탈자야 나 좀 왜 그러니 오인이긴 한데 오 오오 오오 와 막다 끝났다 야 흥미하다 진짜로 나만 태냐 풀라 무섭네 진짜 동찌평을 뻔했다 진짜로 아 아 이게 벌어올링이 맘에만 먹혀가지고 위험했어 그 와중에 마린 1,2,1업을 찍고 있네 가자 실 우리 팀 토스들이 잘 커가지고 어 저거들이 감당이 안되니까 나갔나 보다 날 죽였으면 했을텐데 내가 어떻게든 안죽으니까 날 죽고 못죽이고의 차이는 크거든 저거들이 개후들을 맞아도 아 멀티도 있었네 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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